저보다 제 심장이 우는 것 같았어요. 우리 인사를 좀 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제 전역해서 막 돌아온 투표회의 이준호입니다. 우리 또 오랜만에 준호가 이렇게 함께하면서 오늘 또 오랜만에 식센 멤버들이 또 술렁술렁 되네요. 오늘 저녁까지 녹화해요. 소민이가 우리 집으로 가자를 이제 뒤늦게 해. 이게 사실 오늘은 압도적으로 소민이가 오늘 의상도 그렇고 맘 먹고 입고 왔기 때문에. 오늘 귀걸이가 포인트예요. 어디가요? 하트래요, 하트. 마음을 좀 표현하는 거예요, 언니? 이거, 이거? 소민아, 너 춤 연마 한 거 좀 보여줘. 아까 했던 거 연주로. 준비했어? 너무 잘 추거든. 진짜? 중간, 중간. 같이, 같이 해도 돼. 잘한다. 뭐야, 진짜 다 했네. 진짜 다 하네. 야, 연습했다. 간다. 오케이. 오예.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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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외웠어. 우후.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운다. 우후. 박수! 박수! 역시 준호가 또. 약간 의도하지 않았으나 소민이하고 커플 댄스 같았어. 귀여워. 그런데 뭐 전혀 커플이 될 가능성은 0%라고 보면 되시고요. 밥 들어옵니다, 돌솥밥. 야, 맛있겠다. 그런데 한식을 너무 좋아하잖아. 맛있게 드셨어. 1인 식밥이에요? 보릿살이 이순신 맛있네요. 제가 보릿살 참 좋아하거든요. 아니, 제가 또 보리를 참 좋아해요. 이 보리 씹히는 식감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게 싹 부드러워. 밥이 왜 이렇게 부드럽지? 아, 그런데 이거. 이게 갓 지은 밥은 김치 하나만 얹어도 맛있어요. 아, 알았다. 교X 치킨이 뭐를 샘플링했는지 알 것 같아. 바로 이거였어. 교X 치킨이 이걸 샘플링한 거였어. 간장 치킨. 간장 치킨. 간장 치킨. 응. 어? 어, 소리. 왜요? 어, 지금 방구 소리 났는데. 아니야, 아니야. 누가, 누가. 아, 옷이 좀 쓸려서 그런 거야. 아, 옷이. 아, 옷이. 그거 알아? 보리밥 많이 먹으면.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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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영화, 영화. 방구 아니야. 알았어. 오빠, 저 방구. 오빠 그게. 그렇게 성내면 누가 너라 그러냐. 오빠. 준우야, 어떠냐, 맛이. 아니, 맛있는데. 이거 가짜로 어떻게 맞추지? 느낌이야, 진짜. 촉으로. 상용 오빠 그거 진짜 맛있어. 그 꼬치. 이거 진짜 연하다. 부드럽고. 너무 맛있어. 승리 후에 드신 게 대표적으로 설아먹이에요. 쇠고기 등심을 넓게, 길게 절여서 꼬치에 꿴 후에 기름장에 양념을 발라서 구운 거예요. 맛있겠다. 음? 준우 씨, 꼬치 먹어봤어, 저거? 아, 저거 먹었어. 진짜 맛있어요? 와, 녹아, 녹아. 응. 와, 너무 맛있다. 맛있어. 응. 여기 진짜 맛있어. 여기 진짜 맛있어. 여기 진짜 맛있어. 정말 넷살이고, 그거 하고 엄마야. 오빠. 오빠, 오빠, 저 오빠. 원샷, 원샷. 그거 아예 자를 수 없어요. 그냥 쭉 드셔야 돼요.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거 갈비야? 갈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 아니, 근데 저는 약간 좀 떠셔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놓으시는 순수하게 가면 이 위치가 생각보다 조금 별로였어요. 여기서 제일 이상한 거는 사장님 두 분이에요. 두 분이요. 너무 자연스러워. 이거는 좀 힌트를 받아야겠다. 아, 여기는 받아서 좀. 자, 여기서 할 게임은 간단합니다. 5초 스피드 퀴즈예요. 5초 스피드 퀴즈요? 이게 뭐지? 5초 스피드 퀴즈요? 5초 스피드 퀴즈요? 7초 스피드 퀴즈요? 7초 스피드 퀴즈요? 깍돌기! 깍돌기! 5초 안에, 예를 들면 음식 이름 5개를 이야기해라 뭐 이런 식인 거예요? 5초 안에 5개 어떻게 이야기해요? 어머머, 그게 가능해? 갑시다. 자, 팀명 정합시다. 수석? 수석, 차석. 우리는 그... 7면조 어때, 7면조. 칠면조 할게 칠면조 팔색조 우리는 팔색조? 칠면조 오케이 칠면조 그러면 쓸 때 오빠가 쓸데없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네요 현주야 일로와 왜요? 일로와 위태로워 보여서 위태로워 보여 위태로워 보이는 게 뭐야? 위험해 보인대 보니까 여기가 너무 짧네 여기가 훨씬 편하지? 아니요? 저 생각에서 뭐해? 렛츠고! 제시야 다리 좀 모아 렛츠고! 저 다리 좀 모아 뭐해? 저 이상한 그러면 현주야 이렇게 했어 우리가 모아줄게 자 됐지? 아니 너무 바지가 꽉 껴가지고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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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모아줄게 잠깐만 너무 구속당했어 너무 구속당했어 현주도 이런 걸 한번 느껴봐야 돼 자 문제 갑니다 다섯 글자로 된 단어 다섯 가지 5초 안에 말해 뭐가 있어? 어떻게 해? 팔면조 팔면조 다시 와! 팔면조 팔면조 우리야 바로 우리야 구조로 해 구조로 해 칠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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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팔면조로 바꿀게요 팔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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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실게요 팔면조 칠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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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볶음밥 오므라이스 나이지리아 우리집 앞에 우리집 앞에 우리집 앞에 우리집 앞에 우리집 앞에 8색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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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셈부로크 나이지리아 8색조 팔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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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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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셈부로크 나이지리아 김치볶음밥 오므라이스 우리집마당 팔면조 우리집을 왜 자꾸 하는거야 다시 팔면조 팔면조 루셈부로크 나이지리아 아르헨티나 말레이시아 김치볶음밥 우리집으로 가자 야 나라야 지금 너 택시 잡는거야 아니 쿨럭쿨럭 끄내져 끄내져 왜 나 몇번 나왔어 왜 그래 5초 안에 4글자로 된 한국영화 한국영화? 어떻게 해 한국영화? 뭐가 있어? 뭐가 있어? 자 800조 800조 칠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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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찍시공 극한직업 범죄도시의 옆집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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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옆집누나 옆집누나 있어 옆집누나 있어 찾아보면 다 나와 야 옆집누나 뭐하나 있겠지 너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았어 아니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게 무사 8명조 칠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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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드보이 칠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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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드보이 맞지? 올드보이 오빠 자 8명조 구단거래스XC군 기방도령 올드보이 검사회전 와 칠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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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싶다. 빨리! 자, 이번에 제시 맞춘 문제. 잉글리시 고! 5초 안에 외국 여자 배우 이름 5개. 자, 7명 중! 줄리아 로버츠, 그리스 펠트로! 스컬리 조이안슨! 8명 중! 엠마라 소키비 케이츠, 줄리아 로버츠, 엠마 톤슨, 엠마라 에머하슨! 제시! 엠마 톤슨, 엠마라 에머하슨! 제시! 엠마 스톤, 제앤젤리나 졸리, 스컬리 조이안슨! 포드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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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드슨이 뭐야? 왜 포드슨 선생님? 왜 우리 포드슨 선생님이 가지고 그래? 포드슨 선생님 몰라? 엠마 스톤, 아네트맨닉, 줄리아 피노 씨! 잠깐만! 잠깐만! 야, 지금! 포드슨! 아니, 오빠가! 포드슨! 제시! 아니, 팀명! 4시간! 7면적! 엠마 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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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아니, 예를 위해서 재미를 해야죠! 봐봐요, 제시! 포드슨 선생님 나왔잖아요! 포드슨! 포드슨! 나갈 수 있어! 된 거야! 저런 쪽 선생님 한번 나갔어야지! 현주야! 너 오늘 뒷모습이 김종서 형 같아! 김종서 형! 김경호! 뭐야! 김경호 형! 안녕히 계세요! 이름 하고 love b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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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w...... 재미없다! 차에 가있자! 근데 준우가 게임 잘하네! brarzejknỉ 라임이네! 라임이 아닌데? 제니퍼로 라인 맞춘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왜 반말을 해? 야, 너 이런 거 좋아해? 너 이런 거 좋아하냐? 나도 할 수 있어. 이 새끼가? 되게 귀여워. 맞아, 맞아. 되게 귀여워. 어머, 이거 맛있겠다. 수기하다. 맛있겠는데? 약간 고로케 같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느낌이 아닌데? 이거를 꽉 다물었네. 그러니까 속에는 이게 안 튀겨지는구나. 그래서 겉바속촉이야. 어머! 이렇게 치즈가 들어있어요, 안에. 오, 야, 뭐 있다. 근데 이게 많겠다, 야. 야, 이걸 이슬법 해, 이거는. 아, 이 플레이팅이. 모두 드림닭. 모두 드림닭이랑 너무 비슷해. 나머지 사이드 메뉴는 항상 어디서 사 온 것 같지 않아요? 샐러드도 드레싱 그냥 오리엔탈 드레싱 뿌린 것 같고. 맛있겠다. 맛있겠다. 안 느끼한데? 너무 맛있는데? 재석 오빠 안 먹는다면서 제일 큰 거거든. 이야, 맛있네, 이거. 안 느끼한데? 이거 되게 느끼할 줄 알았는데. 맛있다. 맛있다. 안 느끼한데? 빵에 기름기가 하나도 없어. 너무 신기해. 너무 맛있어.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 뭐냐? 아까 사장님의 말하고 딱 맞는 맛이야. 오랜 시간 연구한 맛. 맞아, 공들인 맛이에요. 그렇지? 공들인 맛이야. 인정. 게임 드릴게요. 네. 야, 이번에 잘하자. 여기서 할 게임은 장르 세 글자 게임이에요. 이게 뭐야? 세 글자 게임? 자, 이건 어떻게 하느냐? 어젯밤 꿈속에 혼자서. 가위를. 장르. 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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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내가 누가 가야 돼? 멜로. 시작. 고향의? 고향의? 어? 고향? 전소리 고향도 아니고. 잠시만요. 고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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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을 쳐야. 갔는데. 그렇죠. 그녀가 우리 집 앞에서. 우리 집 앞에서. 우리 집 앞에서. 벗었는 딱. 아, 벗었다. 벗었는 딱. 아, 벗었다. 벗었다. 야. 에디 좋았는데. 야, 고향 집 앞에서. 왜 벗어? 은혁아 왜 벗어? 아니, 엄마. 하지 마. 내가 이럴려고 고향 갔어? 야, 내가 이럴려고 고향 갔냐고. 어? 내가. 야. 야, 미치겠네. 활기 돕는다, 활기 돕는다. 자, 이번엔. 한 번 더 19금. 19, 40. 개선일부터 할게요. 그래요. 내가. 내가. 앞에 던지는. 어? 장소가. 어느 정도 이걸 생각을 하고 하라고. 알았지? 따라서 필터링을. 오케이. 자, 갑니다. 세 글자 게임. 시작. 시작. 자, 시대게. 아삼강 시대? 아삼강 시대? 아삼강 시대? 아삼강 시대? 식사 룰 korbe시대? 시. 시대게! 닫는데. 처제가 어떻게 오라고. 고만해. 처제가 어떻게 오라고. 고만해. 고만해. 아이씨! 그만해! 왜! 오빠! 미안해! 싱구라고! 아니, 미쳤네! 앉으세요! 아니, 미쳤어! 아니, 마무리를 끝내자! 다시 해, 다시 해! 미쳤네, 미쳤어! 내가 하나만 말해줄게, 오빠! 시댁에 갔는데! 어, 왔다! 컴온! 고맙습니다! 오 마이 갓! 잠깐만! 맛있겠는데? 아, 근데 이거 먹을 수 있을까, 이거? 이거는, 이거는 먹을 만하겠다! 아, 진짜 광어 빈수네? 아니, 이게 진짜 그냥 광어인데? 나네, 고수 냄새! 괜찮은데? 아, 괜찮아! 어? 아니야, 난 너무 괜찮은데? 어? 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아니야? 난 좋아! 오, 너무 이런데? 안 맛있어? 근데 별미야, 별미! 별미야? 별미야? 어, 이거 쥬노 스타일 아니야! 내가 알아! 쥬노다! 쥬노 표정이야! 쥬노 주먹줬어! 얘 오늘 처음이야, 주먹줬어! 처음에 저도 살짝은 놀라긴 했는데 이게 두 점, 세 점 먹으니까 매력있는데? 거짓말하지 마, 너 한 개밖에 안 먹었잖아! 아니, 쥬노야! 너 한 개밖에 안 먹잖아! 나도 봤어, 내가! 아니야, 나 두 점, 세 점 먹었어! 난 너무 특이해서 너무 당황했어! 특이의 맛이, 진짜! 깔라멋이 원앤 먹는 그런 느낌? 어, 막 상큼하네! 옛날 회사 아니야, JYP? 바로 옆에! 나 JYP 그때 좋았는데! 나는 네가 밉다! 난 네가 밉다 때 거의! 맨날 챙겨봤어, 음악방송! 리슨 투 마 헛! 리슨 투 마 헛! 리슨 투 마 헛! 비! 예뻐요! 미주, 아 귀여워! 리슨 투 여 헛! 비! 투 유! 이 오빠 천재인 것 같아! 모두 사람들 안무 다 알아! 미주, 미주 개 잘 추지! 오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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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그거 연필깎이 같아! 야, 이거는 이거 아니야? 그쵸, 연필깎이! 미주야, 이거 아니야, 너? 이거 아니야? 그쵸, 연필깎이! 미주야, 이거 아니야, 너? 오우야! 어떻게 빨리 좋아, 너? 언니, 나 장 꼬올 것 같아! 장난 아니다! 저거 얘기해 봐... 미주야, 너, 나 장 꼬올! 너, 나 장 꼬올! 나, pieno, 너, investigative 아프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